뭐야 지금 온리프렉티스 형님 이에요 그 나라고프님의 집에 놀러 가셔 가지고 13승 하기로 했어요 아홉 시에 그 전에 그냥 손 좀 풀겠습니다 나이스 꼬잡 풀었어 질러 안돼 와 시계 횡으로 쩌네 나이스 한 번 더 두 번은 베이크 나이스 어 뭐야 호밍기 받았어 좋아요 나이스 호밍기 네 호프님 아이디인데 그 호프님 방송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리프렉티스 형님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벽으로 아 이거 띄우는 걸 몰라 제가 머덕을 기상기를 잘 안써 가지고 맨오프 2 와 대박 우와 데미지 보수 아 이거 렉맥 우연히 만난 거예요 데스는 아니고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왜 와 콤보 쩐다 오 위험했다 나이스 좋은 타이밍의 웬허퍼였어 좋아요 질러요 지르세요 그렇지 역시 질러야 돼 게임은 어 콤보 좋아 그렇지 쿵쿵 따 원투 아니 질러 아 저거 커킉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내 하단 나이스 외네퍼 원 하단 원 외네퍼 그렇지 강등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온프님 아니 이분은 누구지 푸질리스트 아 저 원래 10시에 방송키는데 일찍 켰어요 그래도 방중 시간은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방중은 12시에 합니다 좋아 좋아 나 시작 웬허퍼 아 왜 내 웬허퍼가 안 나가다니 오우 잘해 역시 승률이 폼이 아니야 형님 좋아요 잘 때리고 이거 오찌 바닥댐 아 까비 질러질러 아 12시까지 쭉 렉매냐구요 아뇨 그 중간에 9시에 온리프렉티스 형님이랑 그 그거 할거에요 10선승 요새 줄줄이 호프님이 게스트로 불러오신 분들이랑 게임을 하게 되는데 아 너무 쟁쟁한 막 투로텍 갓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번에도 이길진 모르겠네요 이번엔 질거 같은데 솔직히 오우 오찌 오찌 반격기 좋아요 양손 못풀어 가만히 있어 나이스 잡기 걸리고 긴급태그 아 그냥 태그네 좋아요 원 투 쓰리 양잡 써주고 덮친다 덮쳐버려 맨땅에딩 한 번도 덮쳐 괜찮아 하단 중단 보고 막았죠 와 대박 너네 어 어 호 호 바꾸지 않고 여기서 먼저 때리는거야 바꾸지 말고 패기 패기 패기로 그렇지 역시 패기가 짱이야 아 수셈님 수셈님이 아니고 수셈님 어 오늘 렉매 헬인데 와 청룡이셔 엄청 높네 태균님 제가 방송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 어 내가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아 청룡 돌릴까 청룡각 아닙니까 이거 나이스 하 오 이타 나이스 카운터 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어 뭐지 아 방금 저거는 정말 뜬금없는 제트허퍼였다 아 이건 저의 실수 죽나요 안 죽었어요 야아 쩌네 참을걸 형님 덮쳐 왼손 왼손 오케이 왼손 좋아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다운잡 아 가만히 안있네 아 아차 아 가만히 안있네 아이 젠장 우와 날라낸기는구만 어 굉장한 실력인데요 내가 못 이기겠는데 나이스 척추니킹 와 잘 막으신다 와 어 장난아닌데요 손나락 풀차징 안나잉 이런 윤회 하하 나이스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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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잡기로 마무리 나이스 어 저 인천 산다고 항상 말하는데 그거 저 맞을걸요 아마 검은 색 코트였으면 제가 맞고 최근에는 나간적이 그 코트입고 밖에 안나와서 아니면 제가 아닐거에요 아 뭐하냐 이거 아 멍청이 한 번 더 와 죽었다 안죽나 안죽겠지 안죽었다 좋아요 손나락 그렇지 여기서 뒤구르며 하단박치기 한 번 더 뒤에 안굴렀고 레퀴엠 아니 저 타이밍에 레퀴엠을 오우 도발 도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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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하체트 외너퍼 원 그렇지 태그 눌러도 외너퍼가 따라잡습니다 하체트 맞추고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에 는 망함 아 요새 헬스에서 아 뭐 그래도 재방송 보시니까 감사하네요 아 저거 뜨는건데 오우 제트워퍼를 해? 나오자마자 제트워퍼는 좀 아니었는데 당황해가지고 지금 오우 말이 꼬이네요 무서워 저기 저 나오면서 제트워퍼가 진짜 좋지 않은 선택인데 뭔가 저의 기술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선 쓸 필요가 없는 기술이죠 어이 뭐지? 개꿀 아! 아 이거 쿤보 왜 못 때리냐 빠킹아 정신 차리자 아 너무 아니랬어 잘 때리고 달려가서 횡신 그렇지 밥상 엎어버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걸이 기다려지긴 하는구만 아 6월 이제 뭐 3월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만 기다리면 돼요 아 크로스 플랫폼 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안해준 거에도 그렇게 불만 없어요 오늘 생방 보고 목소리에 반했습니다 처음엔 이름 보고 들어왔다가 유튜브 많이 봅니다 여보 쿡 아 여보라니 아 천원 감사합니다 친어머니님 닉네임이 닉네임이 친어머니라서 좀 어 머니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정말 친어머니 부르는 느낌이라 안 될 것 같고요 머니님이라 부를게요 오 아 세븐 나오면 새벽 방송하냐고요? 아뇨 자야죠 아 새벽에 게임은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코딩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게임하는거지 방송을 하긴 힘들지 않을까 아 아 그 점을 노린거에요 닉네임으로 실드를 빠킹님 하루에 방구 40번 정도 끼는데 병원 한번 가봐야되나요 어 뭐 저도 하루에 뭐 방구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낍니다 예 그건 병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병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위가 안좋은 방구를 많이 낀다고 뭐 그런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병인가 아 왜 웬허퍼가 안되니 원 하단 아 98 쓰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하단 연각 아잇 파운드 젠장 오예 이게 아닌가 투원인가 박치기 박치기 아 와 쩌네 왜 바꿨죠 와 이걸 노리고 바꿨구나 이에야 굉장히 빠른 프레임으로 어어어윰 urae 아 맞네 또 그렇게 해석이 감사합니다 와 KY 선생님 땡큐 야 안 막아줘 왜 이거 아 이거 10탄 콤볼 내가 왜 맞냐 아 아 이거 3핑이어가지고 반응이 안돼요 오 역시 시청자분이셔 고맙게도 또 계급을 맞춰서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어 협찬님 화랑이요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협찬님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형님들 지금 그냥 어 아 뭐야 심지어 얼마 안되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고맙습니다 초풍 어 나이스 초풍 그렇지 봤습니까 완벽하게 노려버려 콤보 좋아 좋아요 어 나도 건강 잘 챙겨야죠 팀왕짱님 반갑습니다 아 이런 태켓식스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아 여자친구에요 아 아이 태켓식스님이 아까 만원 후원하면서 민지야 사랑해가지고 제가 어 역시 유부남이시군요 그래 민지야 어 하면서 막 파이팅 이랬는데 여자친구였어 아 죄송합니다 아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아이인줄 알고 아니 20년동안 못 끊으셨다길래 한 그럼 40 50대 인 줄 알고 제가 예 그랬는데 아니었군요 죄송한데 태켓식스님 아 네 최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생방 이에요 반갑습니다 오예 아 갬부 데스는 아닌데 갬부를 돌리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빠세이 안쓰겠지 역시 안쓴다 예상대로 아이고 너무 무리한 것 썼어요 밝기 쓸걸 기웅이형 녹아다 해서 5만원 소겠습니다 아악 케바다 쌤님 아니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전자 비서가 또 실수를 한건가 내 실수는 아니니깐 아 감사합니다 TeemaksMy님 땡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아 저 원래 이른시간에 잘 안하다가 요새 뭐라야될까요 나루토 영상을 별로 찍을게 없다보니까 일찍 키게 되는것 같아요 옛날에 나루토영상 찍느라 사실 늦게 키는거였거든요 나루토영상 찍을게 거의 없어서 아 징지하게 5만원 쏜다구요 노가다를 뛰어서 아니 노가다 뛰어서 힘드시면은 사실 노가다도 저도 노가다 해봤지만 안힘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에 따라 좀 달라 노가다도 항상 똑같은거 하지 않지 않나요 저는 이제 맨날 다른거 했었는데 여튼 와 그거해서 또 저한테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만 예 맛있는거 사드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힘드시면 안힘들면은 뭐 주는데 거절할필이 없죠 어 팬분의 마음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후밍기 한 번 더 아이고 죽나? 죽음 진짜 개막장 쓰레기 게임 오우 안죽었다 아 소방채용님 아 소방채용님 21,000원 아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죠 소방체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판에 얼마받은거야 아니 형님들 진짜 아우 감사합니다 약간 철권이 아재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죠 옙 흠 아 누나킹님 반갑습니다 아 방송 요새 좀 일찍 켜죠 아 푸진을 가져왔다기보다 화랑 신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넘변보라구 생일 첫 후원 아빠킹님한테 해봐요 9천어택에 유비트하러 아리아레킹님 반갑... 아 감사합니다 리듬게임 안하냐구요? 아 천원 감사합니다 저 리듬게임 잘 안해요 근데 유비트 할 줄 알아요 그 유비트 동방신기 노래 했었어요 아 노워 소라니 도도쿠마데 여기까지 어 KY3님 또 5천원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나루토는 독학으로 어찌되는데 통권은 매우 걱정이네요 아 세븐 어차피 나오면은 에 제 방송 딱 보면은 아 저렇게 날로 먹으면서 게임하면 되는구나 감 오실거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어 제 방송 보고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손캠을 어 할까말까 고민하다 그냥 안하는걸로 했어요 손캠하면은 또 화면을 좀 가릴까봐 오예 시계왕으로 피했죠 원 투 쓰리 후원 신청 캐릭인데 질 수 없지 하아 하아 나이스 아 여기에서 미스터 포포 때려주고 원 투 포 좋아요 가서 나락 는 웨이크 초풍 때리는거 앉아서 피하려고 했는데 초풍이 안나오는 어 망했다 와 대박 와 콤보보소 허 허 와 봤습니까 영화같은 철권 좋아요 이탈을 바로 그냥 패딩한 다음에 자운 2단 나이스 아이쿠 어 어퍼맨 나이스 하나 둘 기다리다가 내미는 순간 그렇지 봤습니까 여러분 반응 속도 살아있네요 긴급 태그 안하겠지 하네 태그를 하시네 하단 동전 죽기 낙지 스탭 아 형님 낙지 스탭하면 안될어 많이 후원하고 싶은데 학생이라 조금 밖에 아 렉킹이 감사합니다 드라 신청입니다 아 드라요 알겠습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와 아 이거 죽었다 안죽나 오 콤보 뭐야 신박한데요 2 4 나락일까 좌종일까 좌종 일어나세요 제발 아우 잡기 풀어버리고 원투 안돼 아 기원권 왜 맞았어 아 기원권 왜 맞았지 아니랬스 그렇지 콤보 좋아 안좋아 까비 와 조금 쩐다 좀만 참을걸 와 와 천재 아 아 웨이브에서 기술 나오는 타이밍에 딱 그냥 맞춰버리네 나이스 잘피했다 호호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 트위치는 근데 수수료 진짜 안빠진 편이에요 초풍 봤습니까 아 아 근데 컴보 왜 이따구냐 아이 그 차에 때렸으면 이긴건데 아 멍청이 파란 폭스 스텝 죄송합니다 개기명 확정 나이스 앉았죠 수고람쥐 좋아요 아프리카는 40포대가요 110%로 충전해야되고 그러면 50%가 어디로 간거야 어디로 갔니 서버 관리는 하니 어 빨강단 잡히네 웬일 하하 ..! 하하하् 흫 bilingual 허헿 하허 그래 어 잘 걍 없지 바로 잡히긴 개뿔 아 패션 보수 아 레오한테 왜 피키딜 입혀놓는거야 레오 여자 아니야 레오는 근데 성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원래 여자라고 밝혔다 라고 누가 그러다가 아니다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되게 애매한게 남자도 저렇게 모으면은 가슴골이 생기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네 모아지더라구요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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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의학이라고요 아니 뭐 모아볼수도 있는거 아니야 모아지나 궁금해가지고 아 안돼 안죽었다 나이스 좋아요 엄막힘 엄막힘 아 내가 모으면 바로 아빠킹해서 엄막힘 돼버리는 아 웃겨 개웃기네 아 압박보소 언제가 딜케인은 기술을 쓸거라 믿고 안내밀었구요 콤보 좋습니다 홈런 갑니다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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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세죠 이거 마지막 엄청 세요 외너퍼 로킥 외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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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바벨 써주고 와 와 바벨 쓰는 타이밍에 커킥 나오는거 보소 아 제가 원래 미겔이랑 머독이랑 좀 자신있는 캐릭터에요 니슬링 와 딸피로 마무리 아 나이런 아 슈퍼맨 좋아요 아 빠시브가 저기서 터지냐 오케이 어 위시히어로님 아 이 갬부를 갬부를 꽂아주신겁니까 저를 위해서 역시 빠청자 오니 이거 저한테 올려주실거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으셔도 지도로 가세요 아 아 잠깐만요 아 봐달라고 아 봐줘 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 나 승력기횐데 백호 있으시잖아요 아 아 아 아잇 젠장 안돼요 아 왜 이렇게 잘 때려 아 잠깐만 아 아 좀 살살합시다 살살 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열심히 해야겠다 아 봐줄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거 없어요 아 빨래 주레이 양말님 재밌었어요 빠따 맞으셨어요 빠따 맞은 기념으로 아 빠따 맞으셨어요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빠딱 때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렉메에서 만나면 시청자분들 닉네임이 다르다보니까 예 잘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노케 안 돼 와 왜 이렇게 잘 때려 오 벽돌리기 보소 오 오 오 진짜 살벌한데 나이스 개꿀 콤보 좋아요 콤란 오늘요 오늘 모르겠어요 로케 아 채팅이 아까 안쳐졌나봐요 트위치가 오류가 있을때가 있어서 아 왜 이렇게 짧니 사기기술 딜케 없어요 사기기술 그렇지 사기기술 안 돼 오 어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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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어 피했다 오예 이걸 피해 아이 질러 손나락 와 오 손나락 아니 나이스 와 콤보 쩔었다 긴급택을 안하겠죠 봤습니까 여러분 긴급택을 안한다고 알고 있었어 이게 고수분들은 저때 긴급택을 해도 죽는다는걸 알고있기때문에 오히려 객기를 부리는데 그거를 역으로 노려야되요 이런식으로 망했구요 덮쳐 오른손일까 왼손일까 양손일까 오른손이다 하하 긴급택을 하겠죠 이번에는 그럼 나도 같이 태그 아 태그 안놀렸어 오예 어설틀 어설틀 투 원 어설틀 투 원 어설틀 투 원 투 원 투 원 왼오틀 투 원 투 원 백호 감사합니다 어 청룡 아 저 청룡은 없는데 아깝다 까비 까비 아 파크는 파워크래쉬가 맞아요 오오 카자 무섭다 질릴까 아이오 질릴까 죄송합니다 우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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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쇄님인줄 어 웨켓마신 진짜 빠르다 철권 태그 원인데요 형님 어 기원초 안나왔고 콤보 깔끔하게 실패하는거 보소 역시 빠청자다 니슬링 덮쳐 양손 좋아요 한번더 뒤로 빠지고 덮쳐 양손 그렇지 한번더 덮쳐 양손 그렇지 자 이번 안덮치고 가만히있다가 웬어퍼 그렇지 심리 대마왕 날리고 잡아요 다시 덮쳐 그렇지 이번엔 오른손 어 뭐야 왜 안놀려 다시 덮치는 척 가만히있다가 웬어퍼 그렇지 아 역시 쓰레기같이 게임하는 법에서는 1위다 웬어퍼와 마운트로 모든것을 해결한다 와 형님 좋아 차 직사 Hamilton 덮쳐 덮쳐 벗치 차기 vere 우리 여기에 서몰라 캄 풀 잼 using owanie 테르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아파요! 아아! 아아! 제발요! 아, fk! 아, fking! 닉네임 부른겁니다. 나이스. 아, 기원초? 우어어어! 와, 콤보보소! 야, 위시요르님!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아, 너무 잘하는데? 투원! 나이스! 초풍 쓸거 같았어요. 아, 대박. 빡세구만. 아, 로우킹맨! 아아!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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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배가 아파! 우어어어! 시경으로 피했어! 아, 이거 바꿔야되는데? 못바꾸면 죽는다. 나이스, 카운터! 잘 때려주고! 오! 어어! 어어! 인디안 밤! 홈인 길이 타 돌리고! 우잉! 어, 점프하지 마세요! 어, 허허허허! 니슬링! 야, 이걸 막아? 아, 이걸 풀어? 그렇지! 아잇! 으어어어어! 아니에요! 그런거는! 어! 물컹님! 물컹님! 어어! 당둥! 수고람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단! 박치기! 하단! 어어! 역시 내 패턴 많이 당하셔가지고 알고있어. 아, 원 투 쓰리 양잡! 좋아요! 태그 안하겠지? 하단! 태그 하겠지? 그렇지! 아잇! 멍청한 콤보! 호호! 나이스! 잘 때리고! 와, 좋다! 시계행으로 틀어졌었기 때문에! 홈인 길이 맞아주는건 괜찮아요! 아잇! 딱 안죽네! 아잇! 죽을줄 알고 저걸로 때렸더만! 안돼! 왜! 너무 아프다 이건! 아 이거 크다! 덮치자! 그렇지! 덮쳐서 오른손! 나이스! 여기서 막장이지 갑니다! 막장이지! 내렸지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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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떻게 피했지? 막고 딜케가 좋지 않았는데 그걸 또 피해버리는 좋습니다! 어어! 나이스! 와! 이거 횡으로 피하네! 어어! 손나라! 공중삽질! 죄송합니다! 어어! 실수! 어어! 어어! 지금 큰 실수 하신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밥상 없고 하단 때리고 밥상 없고 하단 때리고 밥상 없고 하단 안때리고 밥상 없고 형님! 기상킥! 호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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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와구 굴렁! 구르세요 굴렁새! 호민기! 호민기 굴렁새! 호민기 굴렁새! 아이 뭐라도 써봐! 쪽팔리니까 아 빨리! 아아! 아 이런걸 쓰지 마시구요 나이스 하단! 좋아요 로킥 한번더 로킥 세번더 이번엔 외너퍼! 나이스! 낚였구요 잡기 써주고 긴급태그 어 예! 하하! 어! 병? 아.. 또 또 또 버릇나온다 또 빠킹이 개깡패! 개깡패! 어 죄송해요 호민기! 개깡패! 좋아요 역시 깡패다 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하 일라 주고 시작이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구요 오락실에서 저처럼 해도 안맞아요 심리인데 그거보다 안맞을 덩치를 갖고 있다면 왼손! 그렇지 자 가만히 있겠죠? 뒤로갔다가 다시 덮칠준비 덮칠준비 완료 일어나면은 덮쳐버릴거야 일어나 일어나 아!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이씨 투원 생신 투원 그렇지 뺨대기 좋아 좋아 아프구요 니슬링 니슬링 오우 나이스 잘 때리고 하단 밥상! 파우드 아우! 하단 밥상! 아 이거 잘 잘걸리셨는데 갑자기 안걸리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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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웨이크 하하하 아 이게 사기야 오우! 진짜 이 두 캐릭은 간단한 심리에 최적화된 캐릭터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덮치자 맨땅에 헤딩 덮치자 괜찮 안 덮치고 덮치는척 그렇지 콤보 잘 때리구요 어 밥상까지 죄송 투원 웨너버투 와 죽었어 이게 죽어? 짱이구만 그랬던거 같아요 엄청 옛날에 무릎님이랑 데스할 때 물론 졌습니다 네 또 결과 물어보실까봐 어 물론 졌습니다 물론 졌습니다 아 요새 질문인가? 나이 군대 요시 수요일 짧게 아 저 약사였어요? 와 차단 그렇지 선두리 형님 내 나이는 21살이 아니고 그런 신상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질문 물어보는거 좀 하지마세요 아니 신상 캐서 뭐해 진짜 어디 땄어? 방송보는데 도움이 안돼요 알아서 뭐 어따 쓰려고 어 하단 안돼 코믹기 빡킹이 30 아닌가요?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해주지 않았나? 그 제 나이 진짜로 아빠 킹이라서 아빤 줄 알고 사람들이 제가 갑자기 급방종을 하니까 사람들이 애 깼다고 어 그랬었어요 난 애가 없는데 갑자기 어 애가 깼다고 아 뭐야 아 아 이 차가 있었어 알타만 쓰시지 콤보 안되죠 이거? 좋아요 한번더 와 이거 14야? 14인가 15인가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호 반격기 형님 허브 1타까지 쓰세요 아 도타현이형이 천원 감사합니다 와 와 저거 원래 1타 맞는거를 보고 2타를 쓰거든요 보통 아 근데 2타까지 그냥 질러버렸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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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아 왜 잡기 썼잖아 아 근데 잡기 썼어도 죽었겠다 어 잡기 썼어도 죽었겠다 나이스 그죠? 어 그니까 내 나이는 그렇게 늙지 않았어 저 천영님 감사합니다 와 왜 이렇게 잘 막아 와 와 와 페링 쩌네 마지막에 페링 쩔었다 아 호스팅도 못 받아요 저는 흠 나는 혼자 묵묵히 커야지 우리 형님들과 같이 예 우리 형님들과 열심히 미 직접 신청 아 근데 신청을 해봤는데 어 안되던데 아 5천원 질려? 아 그거 나도 바꾸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아 자꾸 오류 떠가지고 누가 해주면 좋겠다 아 우리집 왜 이렇게 오류 뜨지 PC방 가서 해야되나 자꾸 오류 떠요 오 예 저 나루토 옛날에 1위였습니다 오예 스시오님 아이 핫 뉴클리오님 청룡이네요 나이스 인디 인디암밤 그렇지 역시 인디암밤이 짱이야 왜 한님이 해주게? 하하하 왜 한님이 해주려고? 해를 줄 순 없다고요? 아 진짜 드립 그딴거 치지 말라고 어 경찰서 가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어 오케이 뭐지 아 나 살면 3타까지 쓸 줄 알았는데 안쓰네 오 개꿀 아 왜 이렇게 짧아 아핰 이걸 왜 맞냐 아 이거 왜 맞았지 기상킥 세리고 죄송해요 나락 와하하 인디암밤 좋아요 바꿔! 오예 니슬링 니슬링 하단 아 오른손 고장났어요 아 됐다 됐다 아 오른손 안눌렸어 진짜 순간적으로 안눌렸어 노킥 덮쳐요 오른손 그렇지 다운잡 아 죄송 질러볼까? 나이스 아 너무 멀었다 투움맨 투움맨 초풍 초풍 통발? 나이스 초풍 하하 아 이게 반시간 깨하면은 데뷔진이 할게 없어요 인디 죄송해요 인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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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중단으로 마무리 어잉 아 반식이 한 끼 다 피해지죠 저기 데뷔진이 대쉬 오는 타이밍에 반식이 한 끼하면 태그2에선 진짜 할게 없어요 대쉬를 두번하거나 세번을 해야되는데 멘트 좋았어 방송용 멘트 좋았다 깔끔했다 아 이제 다들 오그라들꺼야 좋아좋아 아 네 PSC님 반갑습니다 어 장관이 지렸다 하하하하 아 가식이라뇨 가식은 아니에요 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어? 보잘것없는 저의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국회의원 멘트 같은데 여튼 진짜에요 시청자 아이 무슨소리에요 시청자는 돈이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또 그런소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진짜 한번도 없어요 진짜 아 내가 그 어 제 정말 친한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드립 치잖아요 시청자들 뭐 막 빠킹이 돈 막 이렇게 이런거 아니냐 그러면 아 진짜 그런거 아니라고 저 진짜 항상 아니라고 그래요 아 그런 카톡 내용들을 뭐 누가 공개해준다면 여러분들이 믿겠지만 여튼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쏴줘도 진짜 봐주시는거에 감사하고 아 또 진지병 걸릴라 하잖아 아 네 접어 접어 진지병 접어 오케이 오리발 투 오리발 투 오리발 형님 아 티소카 너무 아프다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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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폭인데 아 여기 알고 있는데 맞아 뭐요 이타 어 오 뭐 피해졌다 아 반응속도 똥이네 진짜 진짜 아 반응속도 개똥이야 저거 허천른데 들케 그렇지 이번엔 잘했어 원 투 쓰리 그렇지 좋아요 원래 알고 있어도 맞는게 철권이에요 하단 와 웬허퍼가 이기네 쟤 뭐야 육뿐인가 흉첨인가 육뿐죠 레이지 미겔은 무섭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레이지 풀렸어 존로킥 어 봤어 바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래서 양잡 죄송해요 오찌 사기기술 아아 사기기술 그렇지 한번더 사기기술 아아 그냥 쓸걸 바로 쓸걸 띠용 살았다 형 살았다 안누겄다 아 왜 이기나가 아 나 덮어했잖아 오른손 왜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나가냐 아 말도 안되지 짠발 아 오른손 한 번 눌렀잖아 왜 두 번 나가 버튼 왜 그래 나이스 하나 둘 셋 벽으로 왼잡 좋아요 덮쳐볼까요 아 아 존로 존로 알고맞아 알고맞고 있어 지금 오 윤형비 펀치 와아 지렸구요 아 아 망했구요 퍼센트 아 스타범은 템민 샤이니 만능열 스킨 불꽃 카리스마 민호 마이 내임 위즈 민호 아 근데 백호에서 주작 돌리니까 백호 잡히는거 뭐죠 아 기적의 매칭 아 이거 뚜빈데요 뚜비 아 어 개 아프고요 왜 왜 오고 있냐고 이거 아 이거 유명하잖아 핫 핫 원 원 오리발 슈룩 중단 원 원 오 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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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저 2피 별로 안 불편해요 아 식용개구리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했죠 아 원 투 쓰리 찍고 그렇지 니슬링 니슬링 나이스 콤보 잘되립니다 응 아니야 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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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삑살이 나서 이겼다 좋아요 오오 오 오 하단 와 커피 썼어 바꾸고 으어우 으어우 칼등으로 배웠다 형님 아하 아하 아잇 하단 개아프네 슬라이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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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체트 쓰지 마세요 다리 자르기 아이고 횡신오피 안 봤어 처음 봤어 오호 칼등으로 배웠다 망했구요 게임 이앗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나 뭐 할 수가 없어 요시로 나이스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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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발 한번더 기다리고 어어 존로키 너무 아프다 아아 존로키 간대 막으려다가 어어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했어요 머덕버스 간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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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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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불러야될까요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와 와 나 그냥 샌드백 됐네 아 아 개잘하는데 어 그건 인정 어 감사합니다 청룡이네 하아 왜 매칭이 아쉬운대로 유튜브 구독이라도 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시오님 땡큐 고마워요 그냥 한 달에 4.99달러를 나한테 쏘는 부분인가 그거보다 더 쏴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감사해요 로킥 아 이분 전적 쩌네 레이오롱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나 레이오롱으로 빨강단 처음 해봐요 모쿠진으로 나올 때 빼고 과연 내 레이가 먹힐까? 훗 잡아버려요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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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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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두 아 역시 레이 안드나 나락 아 레이스 레이 아냐아냐 훠아 훠 훗 훗 기술이 안통해 아 기술이 기술이 안통하는데요 아 저 한대를 못 때리는데요 어? 으아 우아 앉았어 와아 와아아 앉았어 이걸 안줘? 아 짜증나 로우킥만 때릴거야 아 형님 방금 웨더퍼데미지 받나요? 웨더퍼버그 나이스 이거지 원 투 기상킥 지르고 어팡 나 취했어 머리 돌아가 오케이 이선호 또 심리 하나 둘 괴지나 징징나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웨더퍼 웨더퍼 어 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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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멸 자멸 좋아요 초풍 쓰지 마세요 초풍 아 까비 어이씨 이타 나이스 하단 어이 기상킥 내밀고 하단 아니 용섬 음 아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 컴보씨! 아아! 나 병... 병아리 이긴거였는데 오타! 초풍 안맞으면 돼 나이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단 서퍼! 맞고 들켑 오찌! 좋아요 로우킥 기다리고 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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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 죄송합니다 좌종을 쓰다니 아아! 먼저 질러 먼저 질러! 오케이 날리고 바꾸고 오! 맘! 오쉣 오쉣 히야아앍 빠따아응 왜 아 criter왜 좀 아 내 오빵inner 오빵 어평 형헝헝헝wn 나 벌써 오빵 어! 어팡? 취했어 어팡? 대가리 돌아가! 아오 바로 이제 무한도전! 무한도전! 형님! 무한도전! 와.. 스톰위 타이밍 쩌네 아이고 졌다 안 졌다 아기 으 으 으 나 이제 레이오롱 빨강 다해서도 잘하네 좋아 레이 할만한데